음악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검붉은 색이 인상적입니다 이 식물은 깊은 산에는 없구요 주로 산지 초입에서 자생합니다 이 식물이 물레나물입니다 물레나물가에 단연초입니다 이 물레나물은 꽃에서 이름이 왔는데요 꽃이 압권입니다 6월경에 진한 노란색의 꽃이 피는데 꽃의 지름이 6cm가 넘구요 꽃잎 5장이 물레방아 돌아가듯 역동적으로 생겨서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물레나물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레나물을 찬찬히 보면 잎에서 형광빛이 감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이 식물의 히페리신이라는 형광색소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히페리신은 몸에 이로운 성분입니다 네 지금은 좀 덜 자랐지만 이 물레나물은 크게는 1m가 넘게 곱게 서서 자라구요 이 줄기는 사각입니다 그래서 회초리같이 생겼다 해서 매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꽃꽃이 서서 자라는데요 이게 좀 더 자라면 이 위쪽에서 가지를 치게 됩니다 잎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구요 잎자루가 없이 줄기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물레나물은 지금 나물로 먹기 좋을 때입니다 쓴맛이 없구요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면 나물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이 물레나물도 약재로 쓰는데 한양명을 홍할련이라고 합니다 지상불을 약재로 씁니다 맛은 약간 쓰고 찬성질입니다 홍할련이라는 한양명은 잎과 줄기에 붉은 빛이 감돌고 꽃은 큰 연꽃 모양으로 생겼는데 물이 아닌 마른 곳에 자라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즉 마른 곳에 자라는 연꽃같은 식물인데요 잎과 줄기는 불 따는 뜻입니다 지상불을 쓰는데 잎줄기, 꽃, 풋열매를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이 물레나물에는 히페리신을 비롯해서 히포포린, 비타민B, 카로틴, 단백질, 탄닌,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쿠마린, 콜린, 정유성분 등 수많은 유익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물레나물은 평간에 효능이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며 간기능을 개선해줍니다 간염, 간기능장애로 인한 두통 등 간에 좋은 약초입니다 혈관 및 모세혈관과 심장을 튼튼히 하고 고혈압의 치료효과가 있으며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 물레나물은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각종 염증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괴양으로 악화된 상처, 골문상처, 충농증, 림프절염, 인후염, 유선염, 편도선염, 중이염, 과상, 부스러움, 입안의 염증, 종기 등을 다스립니다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이 생긴 각종 염증 치료에 뛰어나고요 새살을 빨리 돕게 합니다 또한 이 물레나물은 고추나물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로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레나물에 함유된 히페리신과 히포포린 성분 때문인데요 바로 우울증 치료 성분입니다 네 이 물레나물에 함유된 히페리신과 히포포린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해서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해서 복합적으로 우울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아주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작이란 우울증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약이 시판되고 놀라운 치료 효능이 크게 알려졌는데 이 프로작의 원료물질이 히페리신이란 물질입니다 네 이 물레나물 봄철에 나물로 이용하면 좋구요 약재로는 지상부 말린 것을 하루기준 20 내지 3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물레나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